학교의 성우 씨도 사랑이와의 행복한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. 대국 기가 바다멜 볼 럭킹니다. 한 손이 바른 자켓 볼 럭킹니다. 자자잔! 공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엄마 공 애기 공 아빠 공부터잖아. 아빠 공 엄마 공 애기 공 아빠 공음 딴طو 해 엄마 공 blowing 날씬해 애비 공 doable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자란다 흐오 끝났어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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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 뭐 뭐 여기 이게 큰 거에요 다 큰 거에요 아 저거 아, 저거 아, 저거 호라야? 조심히 가자 그거 뭐야? 아빠는 김치 아 아빠 김치 만들어 주시는 거야? 이거는 김치야 이거는 김치야? 매워서 매워서? 매워서? 이거 기다린 종류가 나와있다 기다린 종류가 나와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잘해 너 그러면 어? 뭐라고? 이거 봅시다 이거는 뭔지 알아? 오코노미야기라고 아버지가 태어나는 오사카 거기 전문적으로 하는 그거야 너는 이게 처음 먹어보는 거 같은데? 어때? 괜찮아? 네가 먹어봐 아빠 거 좀 찾아볼게 아빠 거기? 도리는 거야 이거 도리는 거? 이거는 돼지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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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응 뜨거워 뜨거워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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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 여기 후후 해줄게 응? 안 뜨겁잖아 안 뜨겁잖아 괜찮아? 또 천서 또 천서 또 천서 만들어서 또 천서 아 죽겠네 지금 딸아 딸기 맛있습니까? 맛이 없습니까? 야 아빠 거는? 야 아빠 거는? 아빠 거 딸기는? 아빠 거 딸기는? 안 낳았어? 안 낳았어? 안 낳았어? 이씨 이야 아빠는 사랑이가 오늘 설거지 도와줬잖아 응 그게 제일 기뻤어요 아빠는 이거 다 치워야 되니까 잠깐만 사랑이가 치워줄게 사랑이가 치워줄게 그러니까 사랑이가 이제 많이 컸구나 싶어서 아빠는 많이 기뻤어요 고치 고치 사랑자 아니 오래 사랑아 잤어 안 잤잖아 어? 잠깐만 어? 어? 네 추블리 부녀의 행복한 웃음대로 긴밤이 지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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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